영철이 형이 저랑은 랜선 친구 하면서 서로 놀리고 괴롭히는 사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좀 코드가 사실 안맞아요 그리고 제가 원래 굉장히 저음이거든요 사실 이게 원래 제 목소리인데 영철이 형이 톤이 너무 높아요 근데 제가 에너지를 드려야 되니까 오늘 제가 영철이 형 자리가 위태로울 정도로 에너지를 팍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업뒤의 친필 메세지는 철파의 인별그램에 올려놨고요 또 이런 문자가 왔네요 0372님이 DJ님 목소리가 활기차고 파이팅이 넘치시는데요 어느 분인지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려요 다시 한번 소개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철업뒤 목소리가 아니라 좀 당황하셨을 분이 계신데 저는 철업뒤의 절친이라고 할게요 배우 이희경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저한테 어울리는 스페셜 DJ의 애칭을 좀 보내달라고 했잖아요 철가루 분들이 많이 보내주셨나요? 몇 개 보면서 이희경의 쓰디 애칭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328님이 이경씨가 잘생기셨으니 핸섬 플러스 DJ 핸디 어때요 핸디 핸디 핸디의 파워 FM 핸디도 일단 제 후보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진다혜님이 이경씨 2D 어때요 2D 이름에도 E가 두 번 들어가니까 2D 2D도 괜찮은데 센스 있는 것 같아요 또 정서영님이 이경오빠는 귀여우니까 귀엽디 어때요? 이건 모르겠디 박미애님이 럭키 DJ 줄여서 럭디 어때요 럭디 럭디 너무 좋은데 몇 번 하면 혀가 말려 들어갈 것 같아요 럭디 럭디 이중에서 제가 하나 지금 골라보겠습니다 어 지금 뭐 핸디 2D 좋은데 핸디는 제가 핸섬 까진 잘 모르겠으니까 제 군대에 있을 때 별명이 투투경이었습니다 투투경 그래서 2D로 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 일주일간 제 쓰디는 2D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2D로 가고